주님 주의 거룩한 얼굴을 이 두 손으로 만지게 하소서 주의 옷자락 밑에서 죽게 무릎 꿇고 주님 날 찾아오시길 기도해 주는 나를 만지시는 내게 가장 선하신 분 새 영을 부으시고 나를 안아 주시는 분 주님 눈물이 납니다 내 상한 마음 만져 주소서 주의 거룩한 얼굴을 이 두 손으로 만지게 하소서 주의 옷자락 밑에서 죽게 무릎 꿇고 주님 날 찾아오시길 기도해 주님 날 찾아오시길 기도해 내게 가장 선하신 분 새 영을 부으시고 나를 안아 주시는 분 주님 날 찾아오시길 기도해 주님 날 찾아오시길 기도해 주님 날 찾아오시길 기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